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중인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재확인했습니다. 식약처는 지난해 시행된 생리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화 정책에 따라 팬티, 생리대와 팬티라이너, 탐폰 등 297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위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. 식약처에 따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지난해와 비교해 대부분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아크릴산은 더 낮은 수준이었고 14종의 농약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생리대, 팬티라이너, 탐폰 등 126개 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의 위해평가 결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